한국 조폐공사가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맞아 공식 기념 메달을 국내외에서 동시에 출시했습니다. 방탄소년단 데뷔 기념 메달은 두 차례에 걸쳐 출시할 예정인데, 이번 첫 번째 메달은 앞면엔 방탄소년단 영문명인 BTS와 멤버들의 영문 이름을, 양측면엔 데뷔 연도인 2013과 10주년인 2023을 새겼습니다. 이번 기념 메달은 금 3종과 은 1종씩 8만 7777개의 한정수량으로 제작했으며, 오는 25일까지 조폐공사 쇼핑몰과 위버스샵, 신한은행 등에서 선착순 예약 판매합니다.